안녕하세요 저희는 센티멘탈 감성 2인조듀 멜로망스이고요 저는 노래하는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는 정도화입니다 그리고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스 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그리고 우리 멜로망스 두 분과 함께 안부 뮤라클이라는 곡의 라이브 클립을 찍으러 현장에 와 있습니다 헤어졌던 연인이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을 그려낸 곡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난다는 걸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곡을 썼던 것 같습니다 웬디와 멜로망스와 훔치면 인스트루멘탈 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음악적 장치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피아노와 스트링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곡이 잘 어울려요 목소리랑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인간 햇살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진짜 좀 치유받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곡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일단 감사드립니다 좋은 곡을 또 이렇게 써주시고 하셔서 일단 녹음 당일날 빨리 하고 싶었고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제 다음에 이제 민석씨께서 녹음을 하셨거든요 너무 금방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어렵게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아 역시 멜로망스 분들은 이렇게 라디오를 같이 하면서도 항상 느꼈지만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내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콜라보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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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디님이 부르시잖아요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대로 멜로망스 분들이 부르시는데 꼭 들으셔야 되지 않나 지금 봤죠 이런 조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콜라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보통 멜로망스 분들이 곡을 냈다 하면 무조건 듣지 않나요? 전 국민이? 그건 아니죠 금시초문입니다 겨울 감성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많은 인연들 그리고 친구분들도 많이 생각날 것 같고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받고 나서 가사를 딱 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암부, 뮤컬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절대 실망 안 시킬 것 같아요 느낌상 멜로망스 그리고 저 웬디가 함께 부른 암부, 뮤컬 1월 26일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, 안녕, 안녕 안녕, 안녕 아멘